박진수 부회장 등 LG화학 최고 경영진들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6년 연속 미국을 찾았습니다. LG화학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재 채용 행사 BC투어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. 박 부회장은 자신을 중국 전국 시대 천리마를 알아볼 수 있었던 최고의 말 감정사 백락에 비유하며, 천리마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처럼 LG화학은 꿈꾸는 것을 마음껏 실행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는 모든 것을 마음껏 실행합니다. 이는 모든 것을 마음껏 실행합니다. 그리고 이는 모든 것을 마음껏 실행합니다. 감사합니다.